할렐루야 8월 27일 토요일 원포인트 키틱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주의를 준비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와께서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원하 여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내 영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토요일 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송서로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10편 기자인 또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 10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계속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여기 1절에 보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와를 찬양하라 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찬양할 이유와 근본을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나는 무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대사논과 전소 5장의 17절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안다면 깨닫기만 하면 찬양이 터지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오늘 나를 살려주시고 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트럼프의 최초의 부인이 73세가 되는 아주 운동의 순발력 뛰어나고 체코 출신의 아름다운 모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부동산 투기할 때 그 여인을 아내로 처음으로 맞아서 지금 백악관의 꽃이라고 하는 아방카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계단에서 그대로 오늘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왜? 심장마비로 추인한다는 겁니다 73세면 아직도 더 한 20년 더 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모든 분이 보고 있는데 돈도 충분하고 사업 능력도 뛰어나고 몸도 체력도 잘 관리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스위치를 꺼버리면 우리는 계단이든 때로는 길거리든 조용히 우리는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별 수 없고 별거 없고 인간은 바람에 나는 겨우 수준 정도의 존재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나의 눈에 시신경을 정상으로 돌이켜주게 하시고 오늘 나의 귀에 오늘 여기에 모든 파동을 통해서 오늘 내 머릿속에 정보를 전달하시는 하나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와를 찬양하라 당신의 소유를 확인한 다음에 찬송을 여부를 결정하지 마시고 존재됨을 느끼면서 찬양이 터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나의 평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그가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진실함을 지키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혼토록 동일하시니라 그의 사랑이 동일하고 그의 주권이 동일하고 그의 공의로움이 동일한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해야 오늘 동일하신 신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대한민국의 영적인 전쟁이 있죠 또 이른바 동성애, 반동성애 이 싸움이 또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코로나 위기 또 변이 코로나 계속 파장이 일어난 가운데서 이 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망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죠 하나님 편에 붙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 인생의 법도와 원리로 삼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세요 왜 찬양합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공평한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해방자 여호와이기 때문에 오늘 질병에서의 해방, 죄책감에서의 해방, 불안에서의 해방 인간은 실전적으로 불안을 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마 우리를 다 태워버리면 정신적으로 불안만 남을 거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이 불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던지고 맡기면 맡아주시는 분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처럼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공포의 죄의 어떤 면에서 감옥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죄책감옥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요 본질적으로 우선 이 배경을 깔고 있어요 해방자 하나님 오늘 바벨론의 70년에 갇힌 철장에서 우리를 풀어내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오는 목적이 뭡니까? 성전 세우고 성벽을 중권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견고한 도성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야말로 화목죄요, 속죄죄요, 번죄요, 속권죄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그리스의 공동체에 모이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못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덧입어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철저하게 피해로써 열린 길입니다 번재단에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는 보혈이 쫙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심 그래서 오늘 이 시 2편 기자인 다위스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5절에서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은 약탈자여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사랑으로 내가 그에게 진바되었다 나의 사랑이 대상이 된 존재가 되었다 나의 헵시바의 대상이 되었다 나의 뾰라의 대상이 되었다 이 백성은 복이 있느니라 제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큐티 하시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있는 백성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국룰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이 가능한 겁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왜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야곱은 애초부터 조건이 있었고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로마스 8장 얘기가 뭡니까? 8장 9장에 이어지는 본문은 내가 애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대상이 내가 됐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은혜와 극률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어요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세상은 정의가 없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한 걸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오 좀 더 보태 보십시오 조금 지나면 악인들이 악인들의 형벌이에서 끊어지고 떠나가고 나발처럼 죽어지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어요 땅끝에 보금이 증거될 때까지 주님이 지금 신속하게 시간을 제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안에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옵소서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아도 하나님은 그 붙잡힘에 잡혀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사랑으로 다시 덮으셔서 내일 복된 주일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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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